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혜 전영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우리 마을에 총수를 좀 해봤습니다. 어저께 이어서 오늘 만물이를 짓습니다. 이렇게 오늘날 전부다 시내기를 치었습니다. 시내기를 제가 한군데 모다놓고 지금 다시 이유로 촬영을 하러 왔거든요.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총수 했던 자리입니다. 여러분들. 여기로 쭉 가면서 이렇게 총수를 했던 자리구요. 자 가면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풀을 비고 했던 자리입니다. 여러분들 잘 보시죠? 깨끗하시죠? 여기로는 어저께 다 했던 자리에요. 쭉 한번 다리 봅시다. 여러분들. 아... 어저께 작업한다고 진짜 욕봤는데... 여러분들... 자... 한번 가봅시다. 여기로는 어저께 다 했던 자리인데... 이렇게요..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지금 풀잠 있잖아요 풀있던 자리도 오늘 내가 저거 쓰레기를 좀 주워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쓰레기 있는 쪽으로 못 안은 쪽에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마대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는 오늘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쓰레기 봉투도 한 두개 정도 나왔거든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주워놨죠 이렇게 이틀간에 주석기의 즉감 한 스물 한 스물 몇개 달려나 확실에는 잘 보진 않았는데 한 스물 몇개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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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